이리와. 손잡아. 손잡아. 어? 으으응. 으앙 이거 다와야겠구만. 으응 이리와. 손 씻자. 손 씻어. 오자. 어? 승희 빨리 빨리. 어? 하하하. 됐어 너는 안 묻었어? 응? 깨졌어 응? 가자 언니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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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세요 누구야? 누나야 동생이야 세임이 동생 소윤아 소윤아 인사해야지 오빠 알아 몰라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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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한 막내딸 아니에요 셋째 딸 정단에 셋째 딸 아니에요 저 귀한 딸 안 보고 데려간다면 셋째 딸 근데 보고 데려가야 돼 얼굴 상태는 보고 데려가야 돼 귀여운데 매력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정웅인 같아 형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 형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 인사해야지 진짜 귀엽다 여자 정웅인이야 진짜 귀엽다 오빠야 세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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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윤이 다니는 학교 소개 좀 시켜줘봐 어? 데리고 가줘봐 네 저기에요 바로 저기 아 바로 저쪽이야? 네 저기 그럼 친구들 데려가야지 동생들하고 네 다하네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유 웃겨라 예뻐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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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 집에 이런 이쁜 여동생 하나 갖고 싶지 않아? 하하하하 때가 늦었어요 늦었대 하하하하 늦었대 야 늦지 않았어 인마 야 아빠 젊잖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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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그대로 당겨봐 응 하하하하 가벼워? 어? 아빠한테 얘기해 무거우면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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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? 하하하하 하하하하 60살 더 많은 거야 나 지금 60살 더 많은데 무거웠지? 하하하하 뭐야 하나 나도 되겠다 오빠 뽀뽀해줘 오빠 뽀뽀 후 오오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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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